너 뭐하는 거야? 어? 차라리 싸대기를 날리지? 도망가세요, 싸대기 받기 전에! 야, 진짜 미친! 금방 담당할 수 있겠어? 담당하고 자꾸 담당하라! 아, 네, 박 기자님 잘 지내셨습니까? 안 그래도 기사거리 하나 드리려고요? 타이틀도 뽑아봤는데 여전히 뒷돈 받는 경찰들 네, 맞습니다 비리 경찰 제보 불길해 요즘 쨍이 실실 쪼개고 다녀 날 보는 눈빛이 너 똥 됐어? 다 그거야 뭔 꿍꿍인지 당신 엿먹일 꿍꿍이겠지? 그렇겠지? 에이, 지금 사돋난말 할 때야?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어이없는 인간이랑 엮였는데 위안해 내가 이거 쏠게 됐지? 아니, 3차도 쏴 비싼 데서 그래, 3차 비싼 데서 쏜다 제보해 주신 경찰 관리인 기사 올렸습니다 박진영 기자 오케이 빠른데 어휴 어? 아, 나이 아, 이거 참 이거 뭐라는 거야, 지금?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VIEW 나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